연암대학교 학생홍보대사 한태용 안녕하세요. 연암대학교 학생홍보대사 한태용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연암대학교 입시설명회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입학설명회는 입시전형 소개 및 각 계열별 전공 안내, 그리고 실습장 투어까지 연암대학교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해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 담당 교수님들과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학설명회에 시간 내어 참석해주시는 예비 신입생분들을 위해 다양한 경품 추천도 준비되어 있으니 입학설명도 듣고 상품도 많이 받아가시는 일석이조, 보랑치고 가지잡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게 아래 주소를 확인해주시고요. 선착순 모집이니 서둘러 참여 신청해주세요. 입학설명회 때 뵙겠습니다. 아참, 부모님과 함께 참석도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LG가 설립하고 LG가 지원하는 국내 최고의 차세대 농업기술 선도대학 이상 연합대학교 학생홍보대사 한태웅이었습니다.